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적당한 고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실 속 화초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실 밖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어느 정도의 변화와 시도,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뼈를 깎는 고통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기가 저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는 꼭 그 성장에 버금가는 어떤 어려움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장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또 반성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돌아보면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하에 때로는 마귀의 교묘한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통과하면서. 저는 성장통은 통과하며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되는 상황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 분이시지 그걸 싹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짠해요.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의 강도가 타이밍이 좀 다를 뿐이지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시련과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반드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막아주시고 안 돼. 내 제자들 고생하면 안 되지. 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고생을 좀 하게 해요. 그러다가 포기할 만할 때 손을 내미시는 경향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은요.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언쟁했습니다.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게끔 하는 마귀의 음성이 그들의 귀를 자극했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권위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딱 막아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대들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내가 그 문제 없애줄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시기도 하고요. 박달하기보다는 기다리셨고요. 밀물과 썰물이 한타임 지나가고 나서 그 현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인자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방법으로 교육하시고 보여주시고 양육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시련이 어떤 시험이 그들의 삶을 비집고 들어올지라도 꿋꿋이 예수님 자신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버텨내신 것 같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버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시련과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쾌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삶이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더 세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련과 유혹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니까 인생들이 그걸 시험하려고 달려듭니다. 너 진짜 살아있어? 그 안에 있는 거 그거 믿음 맞아? 오 살아있구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그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베드로전스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같은 장 마지막 절 19절에 이런 말로 베드로가 마무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올 거거든요. 피부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때론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끝까지. 이번 한 달간 총 네 번의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뭘 갖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냐 하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책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네 명의 빌런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빌런을 우리가 만나볼 건데 바로 아볼루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오 아볼루온은 히브리어의 아바돈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파괴 또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볼루온은 성경에서 멸망의 장소인 스올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요. 죽은 자들의 시체로 가득한 심연을 다스리는 마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심연의 어떤 존재가 나를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이게 아볼루온의 역할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이름이 등장해요. 요한기시록 9장 11절에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메뚜기 떼에게는 무적행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천사지 사실 사탄이죠 이건. 개혁개정에는 무적행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지옥의 악신이라는 표현을 채택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끔찍한 캐릭터를 대면하게 되는 것인가 살짝 배경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찬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마치 그가 곧 엄청난 싸움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전 장소를 출발한다고요. 일종의 여러분 복선인 거죠 이게. 아무튼 그는 몸도 마음도 든든해져서 이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 하면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는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흉악한 모습을 한 마귀를 발견합니다. 도망가기에는 너무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좀 도망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등을 보이면은 오히려 등짝이 찍힐 것 같으니까는 자신의 약점을 보이게 될 것 같아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냐면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거죠. 이 아볼로온이요. 그를 발견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녀석이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나는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아볼로온이 바로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로구나. 멸망의 도시는 내 소유이니까 말이다. 내가 그 땅의 왕이오 신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나에게서 도망가느냐? 다시 내게 충성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를 죽여주마.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신은 진정한 왕께 마음을 두렸고 비록 자신이 그 길에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분께 충성할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 아볼로온을 대항합니다. 이 둘이 계속 말꼬리를 잡는 대화를 하다가 아볼로온이 계속 위협을 해요. 널 죽이겠다. 에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잠시 후에 크리스찬과 아볼로온은 죽기 살기로 결투를 벌인 다음에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검, 검도 떨어뜨려가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온은 이때다 하면서 그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그에게 다가와서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때 크리스찬의 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대적, 네가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난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볼로온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크리스찬은 다시 재빨리 자신의 검을 집어서 주춤거리는 아볼로온의 몸 깊숙이 자기의 검을 찔러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을 선포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볼로온은요 말씀으로 양뺨을 얻어맞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비록 많이 다쳤지만 감사의 찬양을 하며 계속 길을 가죠. 여러분 저는 이 크리스찬과 아볼로온이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크리스찬이 맞닥뜨렸던 아볼로온도 강한 마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40주야를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되게 짧은데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들을 요약해 보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세요. 누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인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세요. 어디로요?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장소인 광야로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독생자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테스트하실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문득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완벽한 다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다리 근육을 키우고 운동신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아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아볼루온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골짜기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를 거쳐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결국 도달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라는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 거기 매달리기 위해서 걸어야만 했던 길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 섬김의 끝을 보여주신 장소 복음의 금원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여러분 그게 골고다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이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겸손의 골짜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쓴 잔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시기로 선택하신 건 그에게 이 광야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자신의 눈동자를 여러분의 눈동자와 마주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겸손의 골짜기로 안내했다 도망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지도 말거라 나의 승리를 따라 너희도 승리를 맛봐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라 넉넉히 이겨라 내 사랑은 지금도 너희를 향하고 있고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걸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로 갈지 못하나 내 길 더 잘 아시니 너무 높게 잡았어요 여러분 죽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든지 간에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위 청년부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같이 훈련하고 같이 이겨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이번 사준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열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꾸 도망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정작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골짜기로, 골고다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원은 광대하시도다 주의 영원은 광대하시도다 shelfided 감사합니다.